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52강 시작하겠습니다. 51강 단어 복습 들어갑니다. Ocean 대양바다 Drought 가뭄 Earthquake 지진 Typhoon 태풍 More 더 많은, 더 뭐뭐한 Cautious 조심스러운, 신중한 Tired 피곤한 Take care of 돌보다 Even 뭐뭐조차 Swimming pool 수영장 Today's words, 오늘의 단어요. 681번에서 690번입니다. 이제 700번이 멀지 않았네요. Shower 샤워 샤워 소나기 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SH 한 덩어리 발음이요. 쉿 뱀기어가는 소리 샤 아우 까지입니다. 쇼처럼 생겼죠? 쇼지만은 이 단어가 붙으면서 쇼는 아니고요. 샤 오 더블유가 아우 바람이죠. 샤 이렇게 되죠. ER도 덩어리죠. 를 바람이 샤 워 해서 말 그대로 샤 워라고 쓰는데요. 우리 몸 씻을 때 그 샤 워 혹은 소나기도 됩니다. 두 개가 보면 비슷하죠? 소나기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죠. 막 한 한두 시간 가량 그냥 막 퍼붓듯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샤 워 하고 소나기가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샤 워 락 락 개인 물품 보관함 예 락 락 락 아닙니다. 여기서 CK도 CK도 덩어리로 붙여서 하나의 크 소리입니다. 라크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락 크 이렇게 됩니다. 락 락 락 락 발음을 하면 편안하게 되도록 합니다. 락커 그러니까 라커 락커룸 락커룸 락카룸 라고 씁니까. 외래어로. 락커룸 라고 씁니까. 네. 그 락커룸 할 때 락커 맞습니다. 개인 물품 보관함 인데요. 여기서 락 이라는 단어가 락 락 락 이라는 단어가 뭐 뭐를 잠그다 라는 뜻이에요. 잠그는 것 그죠? 물건 넣고 나면 열쇠를 탁 채워 잠그 잖아요. 락 이거 락 락 물품 보관함을 이야기합니다.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락커룸 혹은 락카룸이라고 외래어를 씁니다. Availabl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네,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고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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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A-Vail 이고요. 또 L은 한 번 더 러 이렇게 됩니다. L은 제가 리을 리을 두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A-Vail 러 블 이는 발음 안 되니까요.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Available 한 번 더요. Available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Dear 사랑하는 소중한 네 네 D-E-A 지만 철자는 그냥 E 발음 나죠. Dear Dear 해서 편지글 쓸 때 우리는 이제 콩글리시처럼 하면 편지글 요즘에 편지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 저도 하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것 같아요. 두 해 가지고 누구에게 해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내용 나오고 맨 마지막에 프롬 누구로 붙어 이렇게 하잖아요. 요건 약간 이제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는 누구누구에게고 프롬은 뭐뭐로 붙어 하니까 실제 영어권에서는 투 이렇게 안 쓰고요. Dear 누구누구 사랑하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Dear라고 씁니다. Dear 아시겠죠? 사랑하는 소중한 이고요. 꼭 Dear가 우리 물에 D인거 가죠. 그거 Dear 아닙니다. Dear 사랑하는 소중한 그런 뜻입니다. Environmental 환경의 아유 또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단어 긴데요. 사실 앞에서 요 Environment까지 한번 했습니다. N 아닙니다. In V Run 런 런 아닙니다. 런입니다.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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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환경 명사가 됩니다. M E N T 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팁이 A L 로 끝나죠. 어떤 단어가 A L 로 끝나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형용사는 주로 니은으로 끝나죠. 그래서 형용사로 끝나면 강세가 옮겨져요. 여기에 Environmental 이렇게 돼요. 환경의 자 한 가지예요. Nation 하면 국가거든요. Nation 국가 National 이렇게 하면 National 명사일 때는 A 를 A 로 발음해서 Nation 이렇게 하는데 단어가 길면 발음도 좀 추기하게 돼요. 단어가 긴데 발음도 길면 언어는 뭐 이 언어의 석성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간결하게 하면서 의미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언어가 이렇게 할 때는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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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A L 이 붙었죠. 그러면 국가 하면 명사고요. 국가의 뭐 뭐 시기 해서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 샤워 소나기 Locker 개인 물품 보관함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Dear 사랑하는 소중한 Environmental 환경의 Engineer Engineer 기사 기술자 예 엔진이란 단어 우리 아시죠. 엔진 그래서 엔 기 아닌거지 지 지 엔지 니 이렇게 됩니다. Engineer 뒤쪽에 강세가 있어요. Engineer 외래어로 그대로 씁니다. Engineer 하면 우리 엔진이란 다른 때문에 자꾸 무슨 버스나 뭐 비행기 엔진 고치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사나 기술자 특정한 기술을 가지신 이런 분들을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that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예 글자가 날아와야 되는데 고정이 돼 있네요. So that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밑에 예문이 있어서 접속사 뭐예요?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을 얘가 연결을 이렇게 시켰죠. 요 때 So that 따로따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덩어리 So that 붙어서 하나의 뜻인데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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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그럼 So that을 해석할 때 여기에 붙이시면 안 돼요. So that이 포함된 뒷문장 이렇게 붙여서 뒷문장 하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끔 한국말처럼 앞에 붙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문장 보니까요 She swims everyday 했습니다. She 그녀는 주어 swims 수영한다 everyday 는 매일 날마다 이 말이죠. 그녀는 매일 수영한다 라는 문장 하나 뒷문장 She can stay healthy 했어요. 그녀는 Can 조동사 할 수 있다 죠. Stay healthy 덩어리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하면 stay는 앞에서 stay는 그대로 머무르는 거죠. 한 곳에 머무르는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기억나시죠? 그대로 healthy는 건강한 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그대로 머무른다 이 뜻이에요.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강하게 머무른다 이 말은 건강을 유지하다 한석봉 필차 나오죠. 전 엉망입니다. 엉망 예 이거 마우스팬 때문에요.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니까 She can stay healthy 하면 그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말이네요. 그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so that 붙이면 그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so that 그녀는 매일 수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so that 또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save save 구하다 모으다 아끼다 세이베 세이베 이렇게 됩니다. 세이베 뜻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구하다 좀 세이베 구해줘 나를 구해줘 세이베 모으다 라는 뜻도 있고 모으다 저축하다 모으고 저축하려면 아껴야 되죠. 구하다 모으다 아끼다 뜻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기억해 두셨다가 예문에서 이렇게 보고 문맥상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 쇠를 지금 save 구해줬네요. 쇠를 모으고 아끼는 건 아니죠. come true come true 실현되다 네 자주 등장하는데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오다잖아 true true는 사실의 진실을 아니야 진실되게 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때 come은 뜻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 조금 하시면 배우시게 되는데요. come이 그냥 뒤에 나오는 뒤에 형용사가 오게 true는 사실의 현실의 말이거든요. 사실의 진실의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냥 이 come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가 되다 사실이 되다 진실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실현되다라는 뜻이고요. come true 라는 단어는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정말 엄청났었죠. 혹시 꿈은 실현된다 기억나십니까? dream 오 죄송합니다. 철자 디어 때문에 엇갈렸네요. dreams dreams come true 예 이겁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꿈들은 실현된다 이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꿈은 실현된다 해서 2002년도에 대단했었죠. 4강까지 히딩크 때문에 얼마 전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중국 강도로 가있더라고요. 히딩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옛날 생각나네요. dreams come true 꿈은 실현된다. enroll enroll 등록하다 n 아니고 enroll입니다. roll 여기 보시니까 en 붙었네요. roll이 뭐예요? 돌돌 말려진 겁니다. 휴지 중에 여러 생긴 거 있죠? 휴지 이렇게 생긴 거 화장실 휴지 roll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전화한테 바칠 때 상서문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두루마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피카소 그림 나오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글 막 써져 있고 이렇게 roll 말잖아요. 그겁니다. roll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enroll enroll 안에 여기 여기 뭐예요? 등록할 사람 이름에 적혀 있는 거죠. 등록하다 enroll enroll 안에 말려가지고 있는 거 쭉 펼치면 그 앞에 그 안에 사람들 명부가 적혀 있는 거죠. enroll 기억해두세요. engineer 기사 기술자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save 구하다 모으다 아끼다 come true 실현되다 enroll 등록하다 전체 단어 복습 들어갑니다.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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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 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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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물품 보관함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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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수 있는 Dear Dear 사랑하는 사랑하는 소중한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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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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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기술자 So that So that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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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다 모으다 아끼다 Come true Come true Come true For To